이 여자가 내 여자가 왜 말을 못해 드럼 이거 걸릴까요? 사랑해 어때요? 도대체 님아 안녕하세요 슈퍼입니다 사랑해 없는데? 윈터의 플레이리스트 공개 나도 딸기 먹었어 나도 딸기 먹었지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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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! 평화! 부족하세요 이 정도로 여러분 조심하세요 조금 무섭다 여러분 조금 무섭게 영! 영! 눈 떠도 돼요? 영호 에스파! 이 분위기 너무 좋아요 둘, 셋 님아 안녕하세요 에스파입니다 저희가 인터뷰 감옥의 열여덟 번째 손님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카메라 위치 체크를 한번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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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많다 언제부터 시작해요? 지금! 시작! 시작! 어머! 빠르다 너 없는데? 잘한다 예! 저 하나 할게요 카리나와 가위바위보 다리찍기 대결에서 이기기 진 사람은 얼굴에 스티커 붙이기 지젤의 개인 질문입니다 가위바위보 이 발 앞으로 이 발 앞으로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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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어떡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왜 이렇게 못하지? 이렇게 못하지? 가위바위보 뒷발 뒤로 가 어 맞아 이렇게? 와 이렇게 하는 거야?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싫어 아 싫어 궁금하지? 여기다가 붙여야 진 사람은 마련하지 할인하러 붙여주는 거니까 나 사랑하잖아 어 사랑해 멋끼어 너무 완벽하게 풋았어 어 예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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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쁘지? 괜찮지 않아요? 마련 못해 60초 동안 광고 모델이 되어 햄버거 CF 찍어보기 아 이건가 봐 하나 둘 셋 택타 그거 했어요 음 맛있다 음 너무 맛있다 버거 중에 왕 버거 왕 에이 에스파 귀여운 막니니 막내 닝닝 언니들에게 세뱃돈 주며 야자타임 버전으로 새해답답 한 마리씩 해주기 이거 봐봐요 에이 닝마니 근데 맨날 야자타임인데 지민아 가자 사먹어 오 감사해요 언니 이거 원래 원권 제일 마지막에 받는 사람 뻘쭘한데 지젤아 어 어는 어디 다 빨지? 네네 지젤아 네 얼굴 잘 따가? 어? 많이 먹어 어 고마워 감사합니다 언니 철폐 네 남은 거 내가 쓸게 아 좋겠다 아멘 개인 질문 카리나 본격 연기 도전 카메라를 보고 다음 대사로 연기해보기 연기 도전 가자 마이 이 여자나 내 여자나 왜 말을 못해 으아악 이렇게 하면 널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마이 나 너 좋아 아니야? 어메갓 여러분 죄송합니다 초록불 주셔야 하자 안녕 안녕 배우 그 자태였어 언니즈 언니즈랑 동생즈 배트하는 거예요 코꼬리 코 다섯 바퀴 돌고 블랙범바 포인트 안무 주기 진 팀이 이긴 팀 없고 자전거 불러주기 비 시작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세 바퀴 다섯 바퀴 아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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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하라고 할까? 아니야 마지막에 약간 안 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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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아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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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약간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시작 하나 둘 속도가 다른데 넷 넷 다섯 넷 세븐 엑 넷 넷 넷 김심 잡기 같이 시작해야지 언니즈가 이겼다 초록불 동생즈가 이겼다 빨간불 언니즈가 이겼지 언니즈가 이겼다 고장난 거 같아 뭐야? 지금 곤여놨어요 너네 우리 업을 수 있겠어? 아닌 거 같아 업을 수 있어 엄청 부실 거 같아 어떡해 할 수 있어 못해 재윤이 우리가 업어줄까? 아니 어떡해 잘 자라 내 애기야 아니 만지는데 약간 너무 너무 쪼끄매해 나 안 부러져 사랑해 나 안 쪼끄매 하나 둘 셋 잘 자라 우리 아가 앞둔 이 동산에 오케이 쪼끌 할 수 있네 할 수 있네 쎄다고 엘스파의 윙크 요정은? 기대한다 젠데요 네? 나? 해줄 거예요? 했어요 뭐? 다섯 번 했어요 인정 아 진짜? 아싸 통과 통과 그림 실력이 뛰어나닝닝 10초 동안 스케치북에 자기 얼굴 그리기 누가 뛰어난다고 했어요 너가 너가 저의 실력 보여주겠어요 그럼 이거 그릴까요? 자기 얼굴 자기 얼굴 네 시작 시작 1 2 9 10 끝 끝 17초 11 12 14 15 16 17 이거 짱 12 3 3 5 각자 카메라를 보고 포즈를 취해주세요 제가 제시어 읽어드릴게요 에스파 컴백 하나, 둘, 셋 너무 귀여워서 눈물이 흐른다 하나, 둘, 셋 고마워서 인사는 하지만 의심스러운 표정 했어요? 네 번째 에스파 콘텐츠 뜨기 1분 전 어? 왜? 왜? 고장난 거 아니야? 두드려봐야 돼 이거 한 번 때려봐 아 고장난 거야 이유 뭐예요? 이거 그냥 빼버릴까? 손을 자른다 손을 자를까? 여러분 더 행복한 아니면 한 사람당 한 개씩을 맡아서 하자 그럴래? 하나 둘 셋 얍! 컴백 어때요? 초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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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족하세요 이 정도로 예에에에 숙소에서 본격 윈플린 윈터의 플레이리스트 공개 요즘 자주 듣는 노래 한 소절 불러주기 저 요즘 자주 듣는 노래는요 기다려보세요 여러분 저에게 영감을 주세요 네 나를 사랑하지 않는 너를 잊은 채 하고 싶었던 모든 걸 잊고 살아도 머릿속에 눈은 지워지지가 않다 도대체 아 잠시만요 초록볼 아직 아니에요 저희 하나 더 있습니다 저희의 곡 2권 저번째 레슨 좋은 건 너만 알기 2권 두번째 레슨 슬픔 너만 갖기 I hate this 릴레이 TMI 말하기 폭탄 돌리기 게임 절칙은 소품 착용하고 싱거 한 소자 부르기 그럼 할게요 여러분 TMI 써요 빨리 해야지 할게 시작 난 사실 수영장 들어갔다가 머리 물 빠진 거다 어 나 오늘 딸기 먹었어 아 나도 딸기 먹었어요 아 나도 딸기 먹었지 나 전부 다 먹었어 나 지금 머리가 안 길어 아 나 고구마 언니 차에 있어 아 나 머리 나 아직 못 나와 아 아파 나는 어 나 나 수원사람 나 나 나 R&B 좋아해 나 나 오늘 내일 하루를 간다 나 나 손톱 바꾸고 싶어 무슨 말이야 나 나는 SM 되게 좋아해 아 이수 선생 아 아 아 아 아 아 빵 안 터진다면서요 빵 안 터진다면서요 빵 안 터진다면서요 빵 안 터진다면서요 일단 지젤이 그거 하자 제가 오늘 많이 쥐네요 이게 맞나 나 오늘 왜 이래 예쁘다 진짜 진짜 많이 많이 쥐는 거 같아 잠깐 잠깐 뭐 뭐 쏙 뭐 영원히 행복하게 사랑하며 살 수 있게 지금처럼 오 초록불 탕수유 게임하기 제시어는 포에버 진 사람이 이긴 사람 손등 뽑아주기 이건 누구 벌칙이야? 응 준비 시작 포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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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뽀뽀하세요 아니 이거 내 벌칙 아니에요 그니까 이거지 원래 이거 이거 몰라 언니가 해야지 아 그럼 이거 왜 아 아 촉촉해 이거 오늘 많이 쥐네요 이제 이런 거는 이쯤 되면 여길 뒤져봐야 돼 나 아까 찾았어 우와 우와 와우 레전드 다섯 글자로 나를 소개해 본다면 어 에스파는 나야 에스파는 나야 에스파는 나야 아 와 됐어 우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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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았어요? 짱 저희 영상은 이제 뭐 오우 각자 카메라를 보고 닮았다고 생각하는 동물 흉내내기 닮았다는 동물 하나 둘 셋 멍 멍 뱀인데요 아 빨강굴 빨강굴 왜왜왜왜 저 지금 공돌이 쓰고 야옹 에이 그래요 한 번 더 할게요 한 번 더 네 네 예 역시 뱀 눈이었어 게임 미션 나만의 스타일링 팁이 있다면 응 어 모르면 그냥 블랙으로 입으세요 오 그게 맞지 어디에 있을까 되게 잘 숨기셨네요 힌트를 달라 힌트 주세요 힌트를 달라 여러분 저 방금 봤는데 없었어요 신곡 Forever를 각자 단 한 단어씩 말에 한 문장으로 소개하기 다 같이 한 소절 불러주세요 안녕 가주시죠 가주 가주시죠 에스파 다음 곡 고 들어주세요 재미없네 다 같이 한 소절 불러주세요 1만 원 에스파 에스파 4만 원 2만 원 1만 원 3만 원 1만 원 여기까지 졸업소 졸업소 여러분 졸업소 이 에스파 에스파가 21분 5초로 실초로 7초로 헤이 헤이 가지치지 않으실게요 좀 깎을래요 21분 7초로 5등을 기록했습니다 5등 이제 감이 와서 저희 한 번 더 불러주시면 이거 진짜 5분 컷 어쩔 수 없이 또 불러주셔야겠다 맞아요 1등 할 거예요 신곡 Forever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인터뷰 방어 탈출 다음에 만나요 안녕